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없네? 얘네 셋 중에 한 명이라면? 아니 아니에요. 그냥 하잖아요. 아 이렇게? 또 말귀 못 알아본 것 같다고 또 뭐라 하겠니까. 이렇게 셋이 찍자. 이리 와봐. 네. 이리 와봐. 이렇게 이리 와봐.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셋이. 저 카메라 봐봐. 이렇게 찍는 거야. 됐죠? 포즈는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렇지. 이거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성규요 성규. 친구라서. 이렇게 성규 팔뚝 보면 여자들이 다. 퍽퍽퍽 축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영진이, 호재, 준석이. 우리 고생하는 애들. 저요. 그렇지. 저요? 저 혜승이. 혜승이가 오늘 안타 쳐준다고 했는데 진짜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혜승이랑 찍어야죠. 혜승이 때문에 이겼는데. 이겼는데. 혜승이 선수랑 찍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포즈요? 요즘 여기 톰보이. 저는 이미 지찬이 형이랑 찍고 싶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온리야 지찬. 온리 지찬. 같이 사진 찍고 싶은 거예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미처하잖아요. 제가 언제요? 같이 찍고 싶은 선수요? 저 윤동이랑 찍을게요. 보고 싶은 조합이요? 2군에 있는 사람 해도 돼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김지찬이랑 이재이요? 포즈는 모르겠어요. 저 좌승현이에요. 좌승현. 요즘 유행하는 페트와 매트. 페트와 매트 맞나? 페트와 매트 포즈 알아요? 네 컷? 그거 요즘 많이 찍었는데 그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없죠. 왜? 왜? 형이랑 왜 찍어요? 형이 제 외모 80점이에요? 동생 한 80점 정도 찍겠습니다. 아 자기는 100점이래요? 저한테 갑자기 자기 셀카랑 손석구 배우님 범죄도시에 수염 기른 사진 있죠? 그걸 같이 보내는 거예요. 자기 손석구 닮았다고. 정신 나간..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저도 그건 생각했는데 포즈를 어떻게.. 포즈? 세리머니도 있고 오늘 세리머니도 있지 않아요? 저요? 이거 맞습니다. 요즘에 이가 유행해잖아요. 이거 보여주시죠. 저는 제일이 형이 찍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찬이. 지찬이도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따로따로. 혼자. 독대로. 네. 포즈는 저거 똑같은 거. 저희가 찍었던 거랑. 다른 거요? 다른 거 이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승현이. 다승현. 인기가 좀 많으세요? 허윤동 선수도. 아니다. 저요? 아니다. 누가 있지? 다승현 선수하고. 김윤수 선수도 찍고 있어요. 진짜요? 네. 윤석영이랑 윤 선배님이랑. 나 뭐 나는. 내가 두 번째도 해. 아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등보로 등보로. 뭔데요? 정혜노 코치. 정혜노 코치님이랑 둘이서 찍고 싶어요? 네. 왜? 같이 찍고 싶어요. 그냥 좋아서요. 네. 그냥 좋아서. 네. 별다른 일은 없죠? 정혜노 코치님 거절하실 것 같은데. 아 저 포즈 생각하세요. 어떤 거요? 정혜노 코치님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요? 화이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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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힘내라고. 근데 화이팅 이렇게. 과연 코치님이 이건 하실까요? 하셔야죠. 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니요. 한번도 없어요. 뭐? 김승현 형이요. 약간 승현이 형이 좀. 좀 맛있게 찍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표정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이게. 이런. 이런 카메라 있는데서는 절대 그 이상의 표정을 안 줘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있으면은. 저 표정이 수만 가지가 돼요. 말투도 달라지고요. 무조건 같이 찍어야 돼요. 무조건 같이 찍어야 돼요. 좋네. 해석이. 이거 이거.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상태로. 전 이번 물러나겠습니다. 상태로. 상태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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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찍고 싶은 선수. 네. 저희 원계찬 대표님. 같이 하면 인생 낸 것으로 한번 봐. 역사에 남은 센터로. 사장님. 같이 찍으시죠. 어때요. 바로 그래야죠. 원계찬 대표님. 오빠 cg 띄워주자. 원계찬 대표님. 원계찬 대표님.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찍고 싶은 선수. 저 민호 형이에요. 그래야 얼굴 작게 나옵니다. 저는 해승이가 있습니다. 해승이랑 이분에서 계속 룸메이트 해서. 안주영 선수가. 주영이 있구나. 안주영 선수가. 해승이 빼주세요. 주영이 해주세요. 왜 왜요. 주영이 했지 혼나요. 한 번 해주시죠. 이렇게요. 네. 안 갈 거 같아. 안 갈 거 같아. 아니. 저는 저희 포스드라고 사진 찍겠습니다. 포스에서 사진 찍고 싶어요. 마스크 쓰고 찍어야죠. 포스 마스크 쓰고. 네. 김지찬의 제일이요. 제일 작은 사람이야. 제일 큰 사람. 솔직히. 저는 혜승이랑 찍겠습니다. 저는 홍권이 형. 원태인 선수가. 이 선수부터 찍고 싶다고. 태인이요? 네. 저도. 오늘 잘해줘서. 항상 태인이 나오면은. 못 쳐줘가지고. 태인이가 승 못하고. 잘 던진 날도. 그래가지고. 항상 장난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오늘 잘해가지고. 저도 태인이랑 한 번 찍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영진이 형이랑. 선생님이랑 찍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찍겠습니다. 포즈가 있어요? 포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이렇게 직면을 생각하시고. 어떤 포즈를 취해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따봉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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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스티커 사진. 예예예. 그 봤어요. 봤어요. 네. 지금 여기. 석정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 여기서 이렇게. 계신 분들. 여기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야구장. 그분들이랑 같이 찍고 싶어요. 아니 그분들 나 몰랐는데. 저번에 의원님 만났는데. 나이들 잘 아시더라고. 그래갖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 아주머니들하고. 아저씨들. 이와하시는 분들. 이와. 청소. 그렇지. 저하고도 친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요새 안 보이시더라고. 그분들이랑 같이 추억을 좀 남기고 싶어서. 여기. 선수랑 있는 사람들이야 뭐. 현장에 있거나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분들하고 추억을 좀 남기고 싶은 생각?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항상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쥐임모. 베스트 프렌즈, 베스트 코리안 프렌즈. 그렇대요. 현민. 현민? 아, 불펜 포수 홍형민이랑 찍고 싶대요. 이게 내 가짜. 오케이, 1, 2, 3.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vált. 너희. 잘 부탁드립니다.